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저는 국제협상전략영어 연예화협상 기업을 성공으로 기끄한 비즈니스협상 그리고 국제행사영어 네간의 책을 지킬한 이종선 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방에 왔는데 옆에 멋진 분이 누구냐면 제가 작년 2018년 10월 28일날 야궁을 비가오고 우박이 원해서 333개를 던졌죠. 그때 포즈를 뽑으신 NK 뉴스의 김장원 기자 팀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노래를 949번까지 했는데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노래를 못그래도 오늘 저녁을 먹고 제가 지금 특수피부관리입니다. 이 동영상을 찍고 계신 분이 제 피부관리를 해주시고 제 사업과 활동을 하신 이혜영식 원장님 인사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쓰여서 못했어요. 6일째 다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도 대단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노래방에 있는데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제가 부를 노래가 좀 어려운데 김부장 가수의 간나고 있는 소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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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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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낭이 헤어지니 당신을 원하면 그 마음이 여운다 그 마음을 맞췄어 사랑하니 일렬도 간간국일소냐 그 마음을 맞췄어 사랑하니 잘 안되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좋아하다 마음별에 돌아서 다시 금방의 마음을 맞췄어 아무리 즐겨도 못잇을 잃길래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맞췄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